안녕하세요 눈물가름비 입니다 오늘은 지퍼 수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퍼를 올렸을 때 이렇게 벌어지는 지퍼를 간단하게 수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옷, 신발, 가방 등 모든 지퍼에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며 지퍼날과 천에 이상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지퍼가 벌어지는 이유는 지퍼에 이 홈이 벌어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벤치를 이용하여 지퍼 아래 끝부분을 살짝 찝어 벌어진 홈을 오므려 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너무 세게 찝어주면 지퍼가 안 움직이게 되므로 아주 살짝만 찝어주고 지퍼를 움직여 보고 지퍼가 그래도 벌어지면 다시 살짝 찝어주는 방식으로 아직 조금씩 찝어줘야 합니다 준비를 끝내고 sla印挺raktimate ум mia고 나의 이따뉴 수선을 후보러 evet 머물러 만약 너무 세게 집어 지퍼알이 안 움직인다면 절대 힘으로 움직이를 하지 마시고 바로 수선하는데 가서 수선을 하시길 바랍니다. 힘으로 억지로 움직여 지퍼날이나 천이 망가지면 지퍼를 통째로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지퍼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지퍼에 사용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유는 1년도 사용 안했는데 지퍼가 벌어진다면 지퍼알 자체의 금속이 아주 약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런 방식으로 찝어 주어도 금방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수선 안오고 가셔서 지퍼알을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지퍼 벌어지는 것 수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